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제와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수출제와 클레임은 국내 거래에서 발생되는 반품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수출제와 클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의 경우에 먼저 반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반품을 받게 되면 받은 경우에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 경우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 교환을 한 경우라고 하면 반품 시에는 기인식간 매출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을 했을 때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새로운 매출 인식하는 회계처리와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반품 후에 현금을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당초 거래 취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인식간 매출 취소하는 회계처리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 거래 즉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반품 후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당초 거래 취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재화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타 영세율 적용분에서 차감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반품된 거래는 수입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게 되고요. 이에 근거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품 후에 수리를 해서 재수출을 한다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재수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전 시간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반출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이 경우에 반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경우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 다만 수입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해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이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발생이 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품 없이 동종 또는 이종재화를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므로 부가치세법상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 경우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재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서 타계정 대체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입재화의 반출인데요. 관세법 제106조에서 위약물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반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수출로 보아서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수리 후에 재수출을 한다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재수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반품 없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반품 후에 이종재화를 재수출한다거나 반품 없이 동종 또는 이종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재화의 반품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미 세무실무 온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